대전통기타리스트고요. 오늘 온도심 들썩들썩 행사 두 번째 주차 들어가지고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시내에 와 계시는 대전 시민 분들 만나 뵙게 됐는데요. 저희가 7곡 정도를 준비를 했어요. 그래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아마추어이고 다 직장인인데 취미생활로 즐겁게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실수가 나오거나 그런 상황이 생겨도 박수로 한번 위로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흥이 나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곡부터 감사합니다. 첫 번째 곡부터 한번 들려드릴게요. 세상 모든 게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세상 모든 게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최후 loan 다시 칼날이 남긴 외롭게 향효 그리고 이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자신이 그렇다고 바보요 정말 진심으로 근데 지금 어딨나요 내 뜻이 어디서 뭐라나요 모두 우리 저녁이라도 내 손 모두 잡아주겠다더니 지금 어딨나요 일어나지도 않으니 미리 걱정 말라고 모두 진심이라면 걱정할 게 없다고 깨져버린 양심의 걸 이해당당하게 수북하게 쌓인가 제게 먼지 언제쯤 털어낼 생각인가요 지금 어딨나요 대체 어디서 뭐라나요 모두 우리 저녁이라도 내 손 꼭 잡아주겠다더니 지금 어딨나요 지금 어딨나요 대체 어디서 물을 나고 있나요 내가 지쳐서 비천거리를 지나도 날 믿어주길 바라더니 어디에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소리쳐 불러봐도 그 어떤 모습도 그 어떤 제답도 내게 보이지가 없는 것 내게 보이지가 않는 것 들리지가 않는 것 또 전화되나요 그런 건가요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지금 너 지금 너 지금 너 진짜 있는가 혹시 여기 isin 감사합니다.